퍼즐 벤처스는 검색 기능이 강화된 주유소 종합정보앱 오일라우 2.0 버전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오일라우는 전국 1만 2천개 주유소의 실시간 가격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주유소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는 기존 내비게이션 앱 대비 주유소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일라우는 출시 7개월 만에 사용자 입소문을 타면서 누적 다운로드 3만건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65%의 높은 고객 재방문율도 자랑합니다. 오일라우의 R&D팀은 1,000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사용성 개선에 중점을 둔 디자인 2.0 업데이트를 구성했다며 보다 직관적인 UI, UX 구성과 추천 알고리즘 개선으로 주유소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목적지 검색, 지도보기, 검색 설정 기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목적지 검색 기능은 집과 회사 등의 목적지와 현 위치 가격 비교를 제공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향후 실시간 교통 분석 기술을 추가 적용해 운전자의 동선 중 최적의 주유소를 추천해 주는 기능도 곧 선보일 계획입니다.